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가 자료를 청구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목격자 가는 가짜인 것 같다. 가짜거나 뭔가 창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면 목격자 가마저도 블랙아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격 사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7월 10일경 국회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에서 기존 경찰수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목격 사실이 달라진 거예요. 기존에는 모두 알고 계시듯이 목격자 가나의 진술들인데 이게 3시 38분경 이후 친구 애가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변사자는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여기서 변사자는 정민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출원하고 있는 3시 31분에 정민희가 내려가고 나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영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뜬금없이 목격자 가는 변사자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필이면 3시 31분 이후인 3시 38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께서 국회 질의회신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에서는 바뀐 겁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 결정적인 목격자는 없고 3시 37분 전후에는 동석자 A. 피의자만 목격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여기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없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지적하고 계시는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기 있죠. 1번 그룹 목격자 가나. 여기거든요. 여기고 여기가 정민희가 있었다라고 하는 돗자리. 술 먹을 때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시 38분경 친구 A가 전화할 당시까지 고 손전민군과 함께 있었다. 미친 거죠. 이거 이 목격 내용이 사실이라면 3시 31분에 우리가 추락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입증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입증되기 위해서는 목격자 가해 저런 진술 내용이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월 10일날 이미 목격자 가해 저 진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시 31분 통해서 폭행치사 유기치사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목격자 가나가 진짜 웃겨. 왜냐면은 2시 18분 사진 촬영했던 목격자 라마 그룹. 3번 그룹. 여기 있죠? 여기는 사진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목격자는 진짜 이상해. 굉장히 옆에 있는데 옆에 있고 심지어 주요 이벤트 시간대에 다 같이 있었는데 정민이에 관련되어 있는 유리한 목격 사실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3시 31분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진술만 남겨놓고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방해가 되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심지어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달사진. 거기에 대해서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대미온 사건인 한강사건에서 서울경찰청 중간보고서에 양립하는 거잖아요. 1번 목격자와 여기 5번 목격자 양립하는데 이걸 두 개 다 실어주는 것 자체가 경찰이 잘못된 건데 경찰이 여기에 대하면 사과가 없다. 사과가 없었다니까. 미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피의자 전환 됐다라는 것만 아무래도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걸 유죄로 확증하기 위해서는 저 목격자 가의 목격 진술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정 지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확정은 7월 10일 날 이미 다른 경찰 수사에서는 이미 났었던 건데 언론사들은 보도가 전혀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냥 목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기계적으로 무조건 믿잖아요. 아 목격자가 왜 나쁘게 진술할 이유가 뭐와 해서 본 그대로를 진술을 하겠지. 가 뭔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편견인데 그 편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자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